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저희는 뭐야? 뭐? 저희는 로제입니다 오케이 하나 너무 작게 해서 그런가봐요 리사야 머리 안 감았니?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모르고 물어보는거 진짜 아닌거 같애 이거 먹는거 아닌거 같지? 아닌거 같은데 나 반응 배고파 너 처음 하건거 아니야? 오마이갓 안녕 안녕 나는 지수야 활륜가스 먹었더니 요렇게 됐지 인터뷰가 뭐 외로워요 인터뷰가 뭐 할 줄 알꺼야 예!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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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